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배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입니다. 이곳에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가장 최선의 노력은 바로 원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수술 전과 후에 사용한 기구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수술실의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료사고를 막는 데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했어도 됐을 텐데요.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 매뉴얼을 그대로 준수하는 게 가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의료진들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되어야겠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전 국민의 40%가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 그런데 최근 의문의 통장으로 299만 원씩 돈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정체물을 계좌로 빠져나간 돈, 금액은 모두 299만 원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인출된 돈은 무려 7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 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 총 3건이 인출됐는데 금액이 298만 1천 원, 298만 2천 원, 298만 3천 원, 천 원 단위로 3번이 빠져나가서 단 2초 사이 감쪽같이 사라진 900만 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소 인터넷 뱅킹을 하던 것과 다른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확인 버튼이 안 눌러주지? 단순한 컴퓨터 오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정상적인 사이트였고요. 평소에 즐겨찾기로 제가 해놨던 사이트 그 경로를 통해서 접속을 했고 마지막에 이체 실행 버튼만 클릭이 안 됐었거든요. 기존의 인터넷 뱅킹 사기는 진짜와 비슷한 가짜 사이트로 소비자를 속여왔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자세히 봐야 차이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부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었죠. 문제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시에도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악성코드를 유포시켜 소비자가 진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빼내는 신종 수법입니다. 이른바 메모리 해킹인데요. 인출 금액이 299만 원이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요. 인터넷 뱅킹은 300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수법이 보다 고도화되고 진흥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뱅킹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 사기 수법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중단되면 악성코드 검사부터 하셔야 하고요. 은행에 출금 중지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일이지 정말 내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당하고 나니까 어느 그 누구도 진짜 안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불안하네요. 인터넷 뱅킹 사기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는 단 몇 초 피해자가 되는 금융 사기. 각별한 주의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면 항상 처음 보는 수법으로 날로 진화를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금융기관에서도 속 시원한 방안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전설의 사냥꾼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그냥 외모만 봐도 단숨의 사냥꾼을 제압할 것 같은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를 한 번에 딱 왜소하게 만들어 보신 분인데요. 하지만 이분을 만나면 누구나 몸짱이 또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헬리스 트레이너 아놀덕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전자사랑 아놀덕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전설의 사냥꾼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냥을 하신다는데요. 전국에도 4명밖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없답니다. 사냥감을 보면 쏘는 것도 아니고 던지는 것도 아니고 긁어채신답니다. 사냥감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지금 확인해보시죠. 모를 때는 확인해야 돼요. 경상남도 서쪽 끝에 위치한 하동. 이곳은 청량하게 흐르는 성진강 덕분에 청하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결전의 장소입니다. 온 몸으로 성진강을 누비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는 전설의 사냥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 느낌 있어요. 오, 느낌 있어요. 오, 느낌 있어요. 촬영기자1호